오늘은 현실적으로 지금 대깔이 잘 굴러가는 여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약삭빠르게 지금 동덕여대 사태를 보고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소위 개념녀 여자들을 보고 가시죠. 요즘 대깔이 굴러가는 여자들은 남녀 갈등 너무 심각하다라는 글을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대 사건 이후로 이때다 싶어서 신나게 조리돌림하는 남자들과 그걸 지켜보는 여자로서 둘 다 그만했으면 좋겠고 둘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각박한 세상에서 뭐 그리 싸우세요들. 블라인드 관리자도 너무 심한 공격성 글들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녀 갈라치기 보기 너무 안 좋습니다. 남자 여자 서로 사이좋게 지네요. 라는 글을 쓰면서 자신은 fm리스트가 아니라 개념녀라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여자들이 유달리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는 글 작성자를 누르고 쪽지를 보내서 남녀 간 미팅을 하는 게 일상화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분 단위는 이 한국 여자는 자신은 다른 fm과 달리 개념녀이고 그런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은 나에게 쪽지를 보내라 라는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참 영악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3년 내내 fm팬은 영상 만드느라 정신없는 저도 스스로를 어쩔 수 없는 한녀니까 걸러서 영상 시청해라 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여자를 대변하는 것 마냥 남녀 갈라치기 보기 안 좋다고 말하는 저 꼬라지의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참고로 이 한국 여자는 100% 스탑 널커가 확실한 게 동덕여대 사태를 비판하는 남성들을 조리돌리만다 써놓고 fm한녀들의 만행은 하나도 쓰지 않은 걸 보면 여자들이 욕먹는 게 싫지만 억지로 이 글을 쓴 게 눈에 보이는 여자입니다. 댓글로 이 사실을 지적하는 남성들에게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뭐가 그렇게 화가 났냐 토닥토닥 마음 푸시고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정상인 여자가 훨씬 많다. 라면서 대한민국에는 나 같은 정상인 여자가 많다고 은연중에 어필하는 이 모습. 같은 여자가 봤을 때 참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나는 남여만 적 없다 정상인 여자들은 안 그런다 정상인 여자가 훨씬 더 많다. 라는 게 헛소리를 하면서 마치 이 남녀 갈등이 남성들이 시작한 것 마냥 교묘하게 풀어나가는 한국여자. 여러분은 이 전략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아니십니까? 여시들 fm담론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아? 라는 2024년 11월 글을 보겠습니다. 2015년 메갈이 태동하면서 우리는 과격한 모습으로 fm을 시작하였다. 초창기 메갈에서는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한남들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을 썼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변해야 한다 티비만 들면 김치녀 된장녀가 나오던 무지목매한 대중들은 fm이즘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있으니 상황이 변했다. 과격하게 미러링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팩트있게 세상과 싸워야 한다. 우리가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쪽수 싸움에서 지고 있고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남염을 잠시 숨겨두고 우리가 변했다라는 느낌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할 것 같아. 나도 본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 끝나지 않을 싸움을 하는 느낌이라서 공감해 fm이란 단어가 욕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꺼내지도 못하는 걸 막아야 해. 라는 이 글을 통해 우리는 fm들의 전략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과거 매갈 시절에는 화해하자라는 저런 류의 글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런 글이 전략적으로나마 올라오는 게 정말 소름인 겁니다. 이 여자가 쓴 서로 사랑하자 화해하자라는 글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fm들의 전략은 과격함이 아닌 유연함으로 바뀌는 중이고 그걸 보고 얘들이 게심했구나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게 쟤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거. 점점 더 영악하게 변하는 한국 여성들의 전략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박카스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금 fm들이 화해하자는 건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화해하자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